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는 바람을 피할 바람막이 하나가 무더운 날씨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막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죠 몇 년 전부터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매년 여름이면 그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횡단보도랑 버스 정류장 옆에 온기 텐트가 하나 둘씩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부르는 이름은 온기 텐트 온기 누리소 추위 대피소 등으로 제각각이긴 한데 그 추위를 녹이는 마음은 하나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와 같은 의자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온도를 기능까지 작동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자체마다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는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세금으로 소확행한다고 말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은 매우 드문 순간이라고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작은 아이디어와 배려가 새삼 고마움을 갖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작은 일들에 감사하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게요 아마도 댁에서 이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엄연히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통계개발원이 이것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490조 9천억원? 엄청나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일은 GDP를 산정하는 데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의 몫이 356조 원 남성이 한 것보다 3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이른바 집안일 가정을 위해서 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을 네 글자로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흔히들 집안일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요하는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이것도 일종의 노동입니다 노동 아 이거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우 집안일 힘들어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노동은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 이거 어디 노래 가사 찾아보면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정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7463님은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곽정은님 전업주부 아니고 김영희님 지금 청소 중이시라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그게 지금 거의 한 490조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배당 규모를 안 뒤에 기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실물 카드 없이도 QR코드를 활용해서 현금 자동 입출 공개 그러니까 AT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있는데요 명함을 짚어보고요 이어서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영현 기자 얘기 갑니다 연말되면서 배당 투자 관심 갖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기존에는 이게 연말까지 12월 마지막 거래 이틀 전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봄에 한 4월쯤 배당 넣어주다 보니까 시차도 길었고 이거 내가 얼마 받는지도 몰랐잖아요 그 제도가 바뀌죠 그래서 원래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관심 갖는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에서 636개사의 배당 확정일이 배당 기준일보다 빨라지게 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이제 코스피 상장사가 24% 코스닥 상장사의 30%가 이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배당금 규모는 통상 매년 2월 정도의 주주통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정작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짜인 배당 기준일은 그보다 이른 전년도 연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관핵적으로 주주통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를 정하는 날 그러니까 의결권 기준이라고 배당 기준일을 전년 연말 기준으로 통일했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의결권 기준일 그리고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기준일을 전년 연말로 하더라도 배당 기준일은 그보다 늦은 4월로 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주통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장사의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일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이 전후로 해서 기업 주가가 큰 뽕으로 떨어지는 배당락이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고 그 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건데 사실 이제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장 회사들이 이걸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정부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관을 바꾼 상장사가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30%니까 30%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70%가 넘는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과거의 배당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단 금감원이나 거래소 같은 이런 유관기관들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배당 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정관정비를 통해서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는 공시우수법인 이렇게 선정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관 개정을 완료한 상장사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역시 올해 말 결산 배당부터 주총 의결권 기준일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배당락의 전날까지 보유할 경우에 이듬해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사협의회나 포스탁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 배당 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서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 기준일 그리고 배당 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협회별 안내 페이지는 오는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거래소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를 12월 중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도 배당 기준일이 결산 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해서 배당 투자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투자 전에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배당에 인식한대요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나 창업자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한데요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순환출자 구조를 하면서 소수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어서 배당을 많이 한다고 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좀 불리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경영도 하면서 자기 연봉은 10억 20억 이렇게 받아가면서 배당은 전체 주들한테 한 10억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도 하나 둘씩 바뀌고 있는데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배당 소득을 좀 분리 과세를 해서 세율이 높아지지 않게 해준다라든지 왜냐하면 그 높은 배당 소득세 때문에 대주주들이 아유 나 세금 많이 낼 바엔 배당 안 하고 내 연봉만 많이 챙겨갈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배당 투자가 늘어야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투기처럼 하면 기업들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배당 투자 좀 늘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투자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본가들 얘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배당도 받고 노동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소득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토양이 빨리 좀 건전하게 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주 기자에게 마이크 다시 갈까요? 아까 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고요 월간 사용자 수가 올해 10월 들어서 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600만 명이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쓰는 분들?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거 쓰신다는 분들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패션, 자파,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지금 프로모션처럼 단독 500원짜리 상품도 5일 안에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500원짜리 상품도 무료배송해 준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출혈 투자를 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인데요 싼 가격을 무기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 판매하고 있고요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중국 직구액이 8천억 원을 넘었거든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커진 건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게 중국 직구 1위 앱인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현재 국내 온라인 마켓 시장은 네이버와 쿠팡이 독보적인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11번가, 롯데, 신세계 이런 오픈마켓이 뒤따르고 있고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11번가, 3위 자리를 넘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 천만 병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을 제외하고 국내 오픈마켓 업체들은 점유율이 줄어들고 실적도 나빠지고 있는데요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6년 전에는 한때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현재 인수합병 시장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실적 악화로 인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비슷한데요 GS리테일, 티몬, 롯데쇼핑도 희망퇴직이나 이직 지원 제도 등 구졸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빠르게 알리가 잠식하는 모양새죠 국내 이커머스 회사들은 거의 쿠팡하고 네이버 제외하면 다들 고전하고 있고 또 거기를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근데 그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아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빠른 성장 이면에는 가짜 상품 일명 짝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격이 싼 대신 정품이 아닌 다양한 모조품이 판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알리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6 프로용 맞춤형 시계를 3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20만 원 정도로 국내 가격의 6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10월에는 국내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불려나와서 가품 판매 문제를 지적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사용자와 판매자가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가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플랫폼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가품 판매를 하면 소비자도 피해를 보지만 해당 제품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당한 회사 또 그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알리를 이용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여러인데요 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는데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보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발송하는 경우 있었고요 또 정품보다 약간만 저렴하게 올려서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가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기 피해를 당했고요 이를 입증하면 환불 혹은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불편을 키우고요 또 싼 맛에 이용해 봤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해외 업체에다 보니까 반송이라든지 또 소비자 대응 과정이 또 국내 업체만큼 그렇게 또 편리하지는 않고요 또 개인 정보가 도용되는 이게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다죠 이게 확정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는 건데요 SNS 등에는 알리 직구를 이용한 뒤에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글들이 여럿 보이고요 또 알리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3자가 누구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오늘 알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답변할 예정입니다 요즘 이런 데가 광고비도 엄청 쓰고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또 중국 업체들끼리 한국 땅에서 경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판도도에서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도 침투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끼리 한국 시장을 또 경쟁을 하면서 서로 또 기자간담회 하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ATM기에 현금 찾으러 종종 갈 때 아 지갑에 대해 현금카드 안 가져오면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현금카드 없이도 돈을 쉽게 뽑을 수 있다고요?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 개시를 하는데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 현금카드 앱 그리고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QR코드 방식 도입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5만 대의 ATM의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기능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서 은행 계좌 연계를 해야 되고요 앱은 스마트폰 구글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아울러 모바일 현금카드 앱에서 제공하는 ATM 위치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ATM 위치 지도 등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깔았다면 두 번째로 은행 ATM 기기 앞에 서서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켜서 해당 ATM 지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ATM 기획이 화면 뒤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스캔을 완료한 뒤에 ATM 화면에 나타난 현금 입출금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현금카드 앱에서 나타나고요 대신 몇 가지 제약이 아직 있는데요 현재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ATM 입출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좌 개설은행이 운영하는 ATM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 그러니까 타행의 앱은 ATM에서 이용하는 제약이 있고요 여기서 연계를 다 해두면 됩니다 국민은행 모바일 현금카드 앱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요 자사 모바일 뱅킹 앱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은행의 ATM 기기에서만 해당 앱 깔았을 때 그게 된다 네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에 향후 모바일 뱅킹 앱 그리고 결제 플랫폼 앱 그리고 서민금융기관 자동기기 사업자 ATM까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앱 말고 저희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있는 ATM들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순서가 신용카드가 깔린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잖아요 중국이나 태국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QR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로 입출금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결제가 다 됩니다 식당이나 길거리 식당 이런 데도요 그렇죠 저도 이거 모바일 현금카드 앱 오전에 몸부 보면서 깔아봤거든요 금방 되더라고요 이제 ATM 가서 돈 찾아보는 것만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쓰실 수 있게 주변에서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이완주 기자는 어떻게 좀 정신건강 괜찮습니까? 저는 항상 명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도 하면서 이게 사실 정신건강이라고도 조금 너무 고상한 표현이기는 한데 이 멘탈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 많거든요 정부가 이걸 관리를 해준다고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25명인 국내 자살률이거든요 이게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정부가 이를 10년 안에 50%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정신건강 중위험군 고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또 20에서 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에는 10년이었는데요 이를 2년으로 단축을 하고요 기존에 우울증만 했었는데 이를 조현병과 조울증도 같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7월부터는 자살 예방 교육도 의무합니다 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직장에서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요 중대산업자의 경험자나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 센터도 전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봤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시선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치료 관리도 강화한다고요 이제 정신질환도 신체질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좀 보상을 강화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은 기존보다 95% 인상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정신질환자들이 치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게 되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요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또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2021년 기준 약 11%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30년까지 30% 약 3배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렇죠 사실 팔다리가 불편할 수 있듯이 뇌 구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한편에서 비판도 나오나 보네요 일단 환자 가족단체와 보건으로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조치고 맞다고는 동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일례로 정부가 심리상담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만 늘리면 상담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또 정신질환 숫과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 올렸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정신건강 위험 환자 등이 여전히 또 가족 중심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중증 환자의 치료와 퇴원 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정부 대책 중에는 외래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 외래 치료 지원이 지금도 전국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매년 20명에서 40명 정도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를 늘려도 얼마나 혜택이 갈지는 미지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예산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적을 당했는데 한국의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1.9%인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권장치 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을 취재했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신체적인 장애는 임신 단계에서 다 구별이 가능해서 최근 대부분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 질환자들이 많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정도가 심한 중증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이나 이럴 때 기업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홉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총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홉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집안일이라고도 하는 일인데 빨래 청소 설거지 이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노동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평균 75살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공을 또 많이 들이는 시기인 38살 정도에 이것 생산액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집안일 제일 많이 하는 때가 38살이라는 거죠 점차 줄어들다가 퇴직 후에 또 다시 늘어나고 비로소 75이 되면 이 일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건데 거의 죽음 앞두거나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성이 7대3 비중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네 글자 집안일을 조금 더 뭔가 통계적으로 정책적으로 표현하는 이 노동인데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3637님이 이 노동을 30년간 했더니 몸이 지치네요 그리고 서민경님도 저도 3남매 가사 노동 중이라고 하셨고요 오윤정님은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가사까지 도맡아 하다 보면 현타가 느껴져요 제가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언제 쉴 수 있을까 퇴근 후 집으로 퇴근하는 느낌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퇴근 후에 집으로 출근하는 느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8570님은 늘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벌어오는 돈의 절반은 당신이 버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럼 나 오늘 얼마 나가서 써도 돼 아 그거는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땡땡 노동 땡땡 노동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용카드 몇 장 정도 갖고 계세요?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 수가 약 1억 2천 5백만 장이라고 합니다 1억 2천 5백만 장 아니 무슨 카드가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실 텐데 1인당 평균 4.4 1인당 평균 한 4장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대개 그 정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과연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을까?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은 카드 혹시 몇 장이나 갖고 계세요? 저는 두 장 정도 두 장? 네 그럼 평균보다 훨씬 적은 거네요 네 또 알뜰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된 게 언제쯤이에요? 이야기가 나온 거는 1960년대 중간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1974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크레디트 카드라는 말을 신용카드라는 말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썼는데요 그냥 영어로 그대로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소비 관련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고도성장기에는 좀 소비를 좀 많이 제한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외국인한테 허용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허용을 했는데 미도파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여기서 허용을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다 쓰게 해 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좀 이 사람은 연체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좀 있을 법한 고소득층 VIP 고객들한테만 좀 허용을 했다가 이게 너무 좀 호응이 좋고 매출이 신장이 되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좀 확대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시작이 된 건 74년 굉장히 좀 일찍 시작되는 것 같네요 제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게 카드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카드 대란이라고 하죠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한 5, 6년간 정도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었던 어떤 커다란 경제 위기인데요 카드 대란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면 그 직전을 좀 봐야 돼요 맥락을 바로 외환위기가 있었죠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이 경제 위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실은 생산과 소비가 좀 극도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자면 그럼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활발해지면 되겠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을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측면에서 좀 신용카드를 장려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이 있었어요 이게 당장 2년 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생산이 유지가 되고 생산이 유지가 돼야 또 고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때도 정부가 소비를 장려해서 시장이 돈이 좀 돌게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 배경을 얘기하자면 앞에 1974년 6년 이때 크레딧트 카드 이게 이제 처음에 막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 정부가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뒤쪽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장려한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소비 부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쓰라고 만든 게 더 장려한 게 신용카드다 그렇게 또 출발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를 살리는 거 외에도 이 신용카드를 장려한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현금 거래 관련해서 관행이 좀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쓰면 기록이 다 나오니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적을 해가지고 세수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기록이 남아야 기업들도 좋죠 데이터를 좀 추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저 부분은 좀 이렇게 낮추고 하면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살리고 소비도 늘리고 하면서 또 세금 탈루도 사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탈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업 자영업 모두 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뭔가 좀 금융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소비가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를 정부가 또 파악을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장점으로는 부각이 되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를 일단 너무 많이 만든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의 주요 기능을 일단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할부거든요 신용카드 쓰는 게 일종의 대출이에요 그럼요 이자를 내니까요 이게 근데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보통 연 15%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할부 이자율 자체가 네 그 당시에는 연 20%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할부가 가능한 만큼 구매력이 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더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소비 장려하기 굉장히 좋은 금융계약이죠 그래서 이게 이 당시 소비 장려시키려고 신용카드 좀 장려하면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로 쓴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난해 10번째 연장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경제 축소 세수증대 목적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걸 장려를 할 때는 그냥 소비 증진 그리고 또 세금 좀 잡자 이런 지하경제 좀 축소시키자 이런 목적이었는데 카드사가 당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카드 회사의 도덕적 해이요? 네 그렇게까지 할이라고 예측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한테도 심사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줘가지고요 만 15세 이상 이라면 한 사람당 신용카드 평균 5개씩 들고 있던 시절이 카드 대란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년층의 문제가 좀 됐고요 돌려막기라는 말이 이때 나올 정도였어요 사실 이제 적절한 규제 없이 무한 경쟁을 붙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없는 돈을 가지고 신용으로 몇 달 당겨서 끌어다 일단 쓰는 거고 할부는 부담 안 돼 이러면서 쓰기 시작을 했던 거고 카드사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고 근데 그러면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카드도 많이 발급받도록 그때 당시에 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거고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소비는 많이 늘었나요? 많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998년에 약 64조 원 정도 됐는데요 2002년에는 약 623조 원이 됩니다 이제 4년 만에 10배가 될 정도인데 근데 이러면 처음에는 좋은데요 나중에 연체율이 밀려오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네 현재 가계부채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금융기관마다 좀 연체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카드빚 가지고 이제 제대로 갚지 못해서 연체율이 오르거나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언제부터라고 보면 돼요? 문제가 좀 표면으로 올라온 거는 2002년부터 개인 파산이 좀 급증을 하고요 카드사도 슬슬 이제 부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 선제적인 문제인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굉장히 우연한 계기인데요 참여연대가 SK글로벌을 회계 부정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부정을 좀 혐의를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채권시장에서 카드회사 채권이 너무 안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카드사는 카드사는 고객이 할부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는 일시불로 선결제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카드회사가 먼저 돈을 주는 구조죠 네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객한테 예적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나와요 카드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먼저 빌려온 다음에 그 돈으로 가맹점에 돈을 주는 네네 근데 이게 안 팔린다는 거는 사실 회사의 어떤 지불능력을 못 믿는다는 카드채가 안 팔린다는 건 시장에서 좀 그런 얘기거든요 위험요인이죠 네 투자자들은 이미 카드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카드채 안 팔린다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하는 도중에 유통사 자영업자 카드회사 결제 거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이랑 합병을 하고요 대기업 계열 카드사는 계열사 지원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때 카드사 껴안은 은행 중에 이것 때문에 부실해진 은행이 외환은행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론스타 사건의 좀 단초가 되고요 당시만 해도 카드사 1위였던 LG카드는 결국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신한카드하고 합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카드 사태가 참 어렵게 어렵게 수습이 되긴 했는데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많았고 국민들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이 또 가장 힘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때 가장 크게 불거진 문제가 또 노숙인 문제입니다 빚 때문에 네 카드 대란 이전에는 노숙인이 된 이유를 조사하면 외환위기도 있고 했으니까 실직이나 사업 실패나 이용 같은 가족 해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카드 대란 이후에는 부채 등 신용불량 때문이라는 응답이 1위로 올라섭니다 카드 대란 이후에는 본인의 소비 때문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2위로 올라서네요 1위가 아니라 2000년대 말까지 대략 200만 명이었던 신용불량자 수가 2001년부터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2003년이 되면 한 해 동안 108만 명 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과소비를 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위기 이후에 실직했던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생활비나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자본 창업 이제 해고가 있었으니까 정리해고가 뭔가 이제 소자본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또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거리로 좀 나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었어요 신용카드 사용하는 동안은 이게 다 해결됐다 이런 착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으로 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이제 카드 돌려막기로 면피만 하다가 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0729님이 그 시기에 대학생들 학교 앞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천 원 현금 주면서 발급해 줬다고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자취하고 있을 때 마침 제가 필요하던 드라이기를 준다는 거예요 카드 가입을 하면 여기서 냉큼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아이고 그시죠 그런데 아까 많은 분들이 카드 사태 진짜 생각난다고 그때 참 어려웠다고 그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6938님은 신용카드 도입 초기에 사진 넣어서 만들던 때부터 사용을 하셨었다고 그런데 처음엔 소비가 자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잘 조절해서 쓰고 있다고 보내주셨고요 5823님은 신용카드 안 쓰는 걸 생활 신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 많죠 내 통장 안에 있는 금액 내에서만 쓰겠다 그게 조절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또 현재 진행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올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12만 건 넘는다고 해요 이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법적인 구제장치이긴 한데 이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혹시 그 외에 이제 카드 대란을 좀 수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당시가 이제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막 바뀐 직후거든요 그런데 카드 대란이 터지니까 이걸 정면 돌파를 합니다 신용사면 해주지 않겠다 개인회생으로 차근차근 처리를 해나가자 이렇게 돼서 이제 수습을 해나가는데요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신용불량자 증가세는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심리가 굉장히 가라앉아서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기업들도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됐는데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는 소비성향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소비성향 소비심리가 굉장히 줄어서요 고용축소하고 내수부진이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게 또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고질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이때부터 출산율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이 카드 대란이 여러모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좀 본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당시 정말 광풍이 불었었고 그 직후에 금융회사 실업자, 신용불량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양상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는 리볼빙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정희 님도 드라이기 받고 첫 카드 발급받았던 기억 떠오르신다고 당시 LG카드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억이자 아픈 기억으로 우리가 또 항상 새겨놔야겠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 라떼경제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 SNS와 게임 등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유도한 뒤 거액의 연체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특정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 펀드 ETF와 장외채권,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아이비엠, 인텔을 비롯해 예일대와 항공우주국 등 50여 곳의 기업과 기관이 인공지능 AI 동맹을 결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0만 건으로 전월 대비 61만 7천 건 감소해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3379님이 저는 여러 방송사의 프로를 듣고 있는데 이대호 기자님이 제일 세련되고 깔끔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공부와 준비도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신뢰성을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자를 낯간지럽지만 제가 직접 읽는 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청취자분들의 응원글을 읽을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보는 트렌드코리아 2024의 공조자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은 어떨 때 도파민이 나옵니까? 저는 자극적인 콘텐츠 보거나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라디오 출연하실 땐 도파민 안 나오나요? 지금도 막 뿜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도파민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마치 내가 발굴하다 만들어내다 찾아내다라는 것처럼 쓰이나봐요 도파민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요즘 말씀 주신 대로 도파민 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오늘 살펴볼 도파민은 도파민이 아니고 밍입니다 이 도파민에 파밍을 더한 합성어인데요 도파민은 새롭고 재밌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을 의미하고 이 파밍은 게임 용어인데 이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치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 모아보려는 요즘 젊은 세대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젠지 이 사람들이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인데요 이 세대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도파민 중독 테스트가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심각한 의학적 테스트는 아니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유희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죠 유희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이게 사실 이제 Z세대들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르신들도 고스톱 게임 같은 거 핸드폰으로 하실 때 주변에서 아들 딸들이 아유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도파민 하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써먹으실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재미를 찾는 혹은 이런 도파민이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미를 쫓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재미추구 행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트렌드는 요즘 젊은 소비자가 재미라고 느끼는 속성이 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지속시간은 극도로 짧아졌다는 현상에 주목한 키워드인데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네 네 이유는 바로 쇼폼 콘텐츠 짧은 콘텐츠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이 각종 플랫폼에 눈과 귀를 사로잡는 짧은 콘텐츠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짧은 재미가 너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그램은 릴스 틱톡 이런 짧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1분 1초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가 2020년 처음으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인 쇼츠를 선보인 후에 2023년 1월 기준으로 유튜브 시청자 뷰의 약 80% 이상이 쇼츠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시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강렬한 형태로 재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렬한 재미 이 도파밍 트렌드가 최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쇼폼 쇼츠 짧은 영상 보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이게 1분도 안 되는 영상들인데 어느새 30분 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보다가 한 30분이 넘은 거여서 엄청 자책했습니다 내가 또 여기 걸려들었구나 네 저도 맨날 그래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건데 혹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그런 강렬한 재미 도파민을 찾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랜덤 상황 속에서 의외의 결과를 재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SNS에서 한때 인기 있었던 챌린지 중에 랜덤 코디 챌린지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안대를 쓰고 상의, 하의, 액세서리, 신발까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최종 코디를 완성시키는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고 골라요 그래서 대부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옷들이 매칭돼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콘텐츠입니다 이것도 랜덤 상황에서 느끼는 재미를 즐기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랜덤 음료 뽑기 챌린지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주문할 때 손님이 특정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욕할 거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딱 음료를 어떤 걸 받게 될지 모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음료 받는 시간까지 두근두근 거리면서 재밌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랜덤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랜덤 도파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성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시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료수 나오는 시간까지의 그 몇 분 동안의 짜릿함 네 그걸 또 도파민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챌린지가 된다라는 건 도전이 아니라 하나의 유행 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관념을 깨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일종의 좀 해방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남들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일탈 행동으로 느끼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구지 데이가 있습니다 구지 데이 구지 네 구지 하는 거 네 저 굉장히 공감했던 사례인데 10대 20대 사이에서 이 구지 데이가 방학 계획으로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구지 데이는 굳이 오이도 가서 조개구이 먹거나 아니면 굳이 뭐 즉석 떡볶이 먹기 위해서 신당동까지 가는 이런 형태를 구지 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파민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 컬러 파티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홈 파티 같은 거 개최하면 공통된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곤 하죠 그런데 이 파티는 각자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다른 옷 색깔을 미리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대훈 님은 빨간색 저는 노란색으로 정해주면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색깔로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홈 파티 같은 경우는 스낵이라든지 음료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는 사람은 빨간색 음료와 빨간색 스낵만 가지고 와야 되고 노란색은 노란색 음료와 노란색 스낵만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식의 엉뚱한 파티 문화도 해방감을 느끼면서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약간 무작위 랜덤 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굳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도파민을 쫓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특히 Z세대 사이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네 맞습니다 저도 젊은 점이 Z세대들이랑 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기도 하네요 컬러 파티라는 것도 그렇고 네 또 하나가 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도 이게 도파민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본 사례 중에 24시간 안에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보기 이런 콘텐츠가 또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제 시간 안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챌린지거든요 시내버스만 타고? 네 네 그것도 24시간 안에? 네 그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무모한 도전들도 재밌다는 이유로 쉽게 콘텐츠로 소비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무모한 도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분명히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잠깐 SNS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무심코 들었다가 1시간이 지나도록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는데요 릴스나 쇼츠 같은 것이 사용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스크롤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중독성 있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짧고 더 자극적인 도파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짧고 강렬하고 반복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좀 즉각적인 보상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팝콘 브레인이 돼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뇌가 팝콘처럼 된다 팝콘 브레인 그러니까 그 과정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한 10분 20분 쭉 들으면서 그 과정을 즐기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요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런 분들도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도파민을 오히려 또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죠 네 이 Z세대는 좀 글로벌하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최근 미국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인터넷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또 트렌드화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90년대에 사용됐던 피처폰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건데요 도파민 중독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이 피처폰을 미국에서는 덤폰이라고 부르는데 바보폰이다 이러면서 통화나 문자 메시지 정도로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바보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SNS, 이 소셜미디어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상세계가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를 좀 살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도파민을 좀 많이 억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모쪼록 도파민과 디톡스 사이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엄마 아빠 쓰던 것 같은 투지폰을 찾기도 하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상자에 넣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아예 열리지 않도록 하는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도 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다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